FHSA 어카운트란, 오늘은 첫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2023년에 도입한 비과세 투자 어카운트인 FHSA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첫째, FHSA 어카운트의 개설 자격. 1.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첫 주택 구입자. 2. 첫 주택 구입자란 FHSA 어카운트를 개설하기 전에 당의 연도에 또는 당의 연도 이전 4년 동안의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FHSA 어카운트의 종료. FHSA 어카운트는 개설된 후 15년이 경과한 해 또는 개설자가 71세가 된 해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개설할 수 없다. 셋째, FHSA 어카운트의 적립 한도와 소득 공제. 1. 1년에 최대 8,000달러까지 적립 가능하며 총 4만 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2.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RRSP와 같지만 반드시 당의 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점이 다음해의 첫 60일까지 적립한 금액을 소득 공제할 수 있는 RRSP와 다르다. 3. 매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적립 한도는 최대 8,000달러까지 다음해로 자동으로 2월 누적된다. 4. TFSA와는 달리 FHSA는 어카운트가 실제로 개설된 후부터 적립 한도가 발생한다. 5. 적립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의 FHSA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다. 6. RRSP와 같이 FHSA 적립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반드시 적립한 당의 연도의 소득에 적용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 4. FHSA 어카운트의 인출 1. 캐나다 내에서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하는 경우, 한꺼번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출할 수 있고, 인출된 자금과 발생한 투자 수익은 비과세이다. 2. 기타 인출의 경우는 인출금 전체가 소득에 합산되며, RRSP 인출의 경우와 같은 요율의 원천징수 페널티가 부과된다. 5. FHSA 어카운트 자금의 트랜스퍼 1. FHSA 어카운트 자금은 다른 FHSA 어카운트와 RRSP RRIF 어카운트로 트랜스퍼할 수 있다. 2. RRSP 어카운트로 트랜스퍼할 경우, RRSP 적립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3. FHSA 적립 한도 내에서 RRSP 어카운트의 자금을 FHSA 어카운트로 트랜스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다. 하지만 트랜스퍼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는 할 수 없다. 6. RRSP 홈바이어 플랜 HBP와 FHSA 1. HBP는 첫 주택 구입자가 자신의 RRSP에서 3만 5천 달러까지 인출하여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HBP와 FHSA 모두 인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3. HBP는 인출금을 15년 동안 상환해야 하지만 FHSA는 상환하지 않는다. 4. 첫 주택 구입자는 HBP와 FHSA에 있는 자금을 주택 구입을 위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